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주 그 시작인 일요일, 즉 10월 29일 그 일요일이 보름날입니다. 음력으로는 9월 이제 보름달이 뜨는거죠. 이날 그 일진의 경신일진입니다.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보름달이 품고 있는 금전운을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달 속에 가득 그 진주의 알처럼 우리가 그 움켜지려고 하는 그 돈복이 가득 박혀있는 그런 형국을 보여줍니다. 이 시기에 그 암시는 각별하다고 보수합니다. 음향균형의 그 절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음기운과 그 양기운이 적절히 그 혼재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치우치지 않은 상태이죠. 편중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29일에 뜨는 그 보름달에는 풍요와 그 번영이 또 가득 담겨 있겠죠. 보름달은 그 완전함을 이룬 그 상태를 뜻합니다. 목표의 그 완성을 의미합니다.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가득 모은 상태이기도 합니다. 보름달은 그 속에 그 인간의 만족감이라든지 또 성추감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일요일 그 29일에요. 둥근 접시에 그 29일 하루 동안 그 쌀을 한 스푼 담아서요. 이렇게 담은 그 쌀을 식탁에 그 투실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하루 동안이요. 식탁은 그 풍요의 재물밭을 암시합니다. 집안으로 가득 그 돈복 터질 그 에너지의 그 유입을 또 가속시키게 됩니다. 특히 이날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밤시간에는 창턱가가의 이날 꼭 지갑이라든지 또 스마트폰 또 카드 이런 그 풍수시도자의 그 구체적인 금조눈의 그 상징이 될 것들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. 밤사이에 또 가득 또 금조눈을 충전받기 너무 그 좋은 날이니까요. 보름달이 주는 그 풍수효과 가운데 그 부의 축적이라든지 또 부의 그 보존에 그 유리한 그런 그 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그 집안의 그 부의 축적은 가속이 됩니다. 또 쌓여가는 그 큰 힘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. 보름달이 뜨는 그 창턱은 또 불을 늘리고 또 저장을 하는 그 최적의 공간이 되어줍니다. 계속해서 그 화폐에너지의 또 왕성한 그 유입과 함께 또 창턱 공간의 그 지위가 있습니다. 풍수에서 그 창턱 공간의 그 지위는 관목할 만한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그 세상으로 우리를 그 안내할 그런 그 이정표의 그 공간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께서 그 10월 29일에 그 의미를 또 풍수적으로 이렇게 그 잘 살려주신다면 그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 한 주면서 또 10월의 그 마지막 주입니다. 동시에 또 11월에 그 첫 주가 되기도 하죠. 이 시기에 그 돈복이 크게 그 열린 암시를 또 우리에게 풍수효과로 주게 됩니다.